캐릴라 테이트! 멜로 연기의 정석! 코믹 연기의 정석! 그리고 그냥 모든 연기의 정석! 조정석! 안녕하세요! 좋아요! 조정석이 형!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조정석 씨가 홍대에 떴습니다! 맞아요, 헐리우드,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예요! 여러분, 영희는 홍대입니다! 이날 팬서비스에 정석을 보여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현장 함께하시죠! 아니, 그나저나 조동호 씨!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아니... 저... 여기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계셔도 이렇게까지 몰리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세죠! 그나저나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드라마 끝나자마자 영화 홍보 일정도 맞물려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아니, 그나저나 조정석 씨는 옷도 너무너무 잘 입으세요!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깨끗한 톤인톤으로 맞춰... 만약에... 그래도 포인트는 줘야 되니까... 예, 예, 예! 커트진! 하하하, 야! 또 영흥남자 스타일! 한 바퀴 돌아봐 줄 수 있나요? 시작부터 멋짐이 폭발이군요! 해검어! 해검어 조정석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조정석 씨가 기분 좋아할 만한 소식을 들었는데... 네, 네!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개봉했잖아요! 네, 네, 네! 모든 해외 영화들을 다 꺾고! 출연하신 영화가 예매용 1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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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한국 영화의 어떤... 구원 토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역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빠랑... 걸어가봐! 아니, 왜 조정석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계속 소리 질렀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어떤 작품에서 내 마음을 뺏어갔습니까? 저 그 공효진이랑 요번에 한 곡... 아, 드라마, 최근 드라마? 예, 예!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섹시해서 공효진이 되고 싶다! 아, 섹시한 우리 오빠 눈빛! 감상해볼게! 하나, 둘, 셋! 너무 웃겨요! 안녕! 아, 이러니 안바네! 제가 다 신통하더라고요! 어머, 잠깐만요! 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날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밥 먹었어요! 식사 시작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떡볶이 사주려고 했는데 그냥 갈까요? 아, 떡볶이요? 네! 아, 떡볶이 먹는...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오빠가 먹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영아, 예매용 1위인데 조정석 씨 한번 쏘세요, 그러면! 잘 쏘세요! 아, 멋져요! 와우! 어, 어떡하지?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CF 많이 찍으셨죠? 전국에 수많은 광고 조건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와... 어떻습니까? 이거요! 아, 알지! 6시 내 고향에서 눈여겨보겠군요! 하하하하 너는 이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정말 정말 너무 잘생겼고요,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너무너무 잘생겼고 떡볶이가 먹고 싶어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영화 찍잖아요, 형이! 네! 그 본인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떡볶이를 얼마나 많이 드릴지 결정하실 거예요! 몇만 예상하니까! 과연! 10만 명이요! 하하하하 정말 순수한 팬이군요! 당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야? 하하하하 10만 명이면요! 조정석 씨, 한동안 우리한테 없어요! 하하하하 그래도 떡볶이를 친절하게 먹여주며 살뜨린 팬을 챙기는 조정석 씨! 하하하하 시민과 함께한 먹방 데이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데이트 시간 가져봤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뜨거 만일 오빠 같은 남자친구가 내 삶에 생깁니다, 어쩔 거 같아요? 하하, 죽어도 회원이 없어었 하하 하하, 웃겨요! 웃겨! 아...! 으아아아아! 아! 아 아빠 made GO react 하하하하하하 좋습니다, 오빠가 직접 눈 띄어드릴게요! 자, 조! 조정석 씨는 정? 정말 정말. 석. 성공할 것입니다. 아 막판은 조금 이상했어. 재밌어. 재밌어. 두 분이 텔레파시가 얼마나 통하는지 한 번 몇 가지만 시험해 볼게요. 만두국 육개장 하나 둘 셋. 육개장. 아 좋아요. 키스가 먼저냐 고백이 먼저냐 하나 둘 셋. 키스. 키스가 고백이지 뭐. 키스의 정서. 실물이 나요 티비가 나요 오빠는. 실물이 훨씬 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가 있다면. 조정상. 몇입니까. 1위. 2위 누구예요. 원핏. 아 원핏이 외문의 1패. 명실상부 대세 스타임을 입증한 게리라 데이트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조정석씨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네. 왜 이제야 불러주셔가지고. 왜 이제야 나와주셔가지고. 아무튼 역할을 좀 자세히 드려보면 사기 전 까범이에요. 막 흉악하고 막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촬영할 때는 좀 힘들었죠. 저하고 약간 좀 욕도 좀 극 중에서 꽤 많이 하는데 힘들고. 전혀 안 쓰시죠 욕을. 약간 저하고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착착 감기더라고요. 브로맨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에도 그랬는지 두 분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궁금해요. 뭐 현장에서는 아 하면 어 하면 아 뭐 서로 그냥. 그냥 눈빛만으로 얼굴도 좀 닮은 것 같고. 아 정말 요즘 그 얘기 많이 듣는데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조정석 씨를 생활 연기의 달인. 그러니까 젊은 송강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송구스럽고요. 굉장히 리얼한 어떤 그렇지만 관찰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준비가 된 건가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누군가를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긴 아까도 그 여자분 마스카라 이거. 예 뭐죠 여기에서 여기 근처에서 마스카라 뭐 펜슬 그런 거 좀 고르고 계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오빠가 날 관찰했던 거예요. 오빠가 날 관찰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좀 관찰하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똑같이. 흉내를 잘냅니다. 연예계 호영호제들 살펴봤습니다. 성상훈 씨. 제가 상훈 형 결혼식 때는 제가 사회를 봤고요. 아 사회를. 성화형 결혼 때는 제가 축하를. 같이. 엄청 이쁨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동분한테.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고 또 제가 또 형들 많이 예뻐했어요. 강한우 씨는 어떤 동생입니까 조정석 씨에게. 미담 동생. 미담 동생. 미담이 정말 많은 강한우 씨죠. 공개되지 않은 미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악담은. 악담. 정말 친한 사이인가 봅니다. 바꿔봅시다. 이시연 씨 한번 가볼까요 이시연 씨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배우분들이 잘 되면은 되게 배합. 시원아 형님 가장 배합하는 사람 누구야 솔직히 얘기해 봐요. 조정석. 아 조정석.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가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프니 이렇게 단돈지킬적으로 말했던. 아 형 그게 안 돼. 그냥 재밌으라고. 난 네가. 내가 너무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단다. 나는 절대 배 아프지 않아. 이런 건 나이겠지. 연말인데 그러면 계획이 영화형 무대 인사. 그다음에 흥행 무대 인사. 500만 넘으면 또. 예예. 진짜 공약 뭐 할까요. 으르렁 댄스를 조정석 씨가. 그거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엑소의 으르렁 댄스를. 경수 경수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겠는데요. 그런 것도 진행자가 있으면 굉장히 더 재미있게 맛깔나게 또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좀 이따가 그래서 연말 연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만나보니까 팬들이 왜 그를 매력 부자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영화 대박 나시고요. 다음에 기릴라이트 데이트 또 출연해 주시죠. 영화 대박 나세요.